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왕자 황영웅씨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음악계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번에는 예능방송 mc로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이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황영웅씨는 그동안 감동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의 진정성 넘치는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항상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예능 mc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팬들은 황영웅씨가 예능 mc로도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밝고 유쾌한 성격, 뛰어난 소통 능력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는 특유의 따뜻한 매력과 유머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황영웅씨가 예능 mc로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가 얼마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예능 mc 도전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예능 출연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씨의 밝은 미소와 유쾌한 성격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황영웅씨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의 새로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황영웅씨의 예능 mc 도전을 응원하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